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김대남 전 행정관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당내, 특히 친윤계는 다릅니다. 한 대표가 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. 이대로라면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당부터 몰락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죠. 이들은 왜 이렇게 감찰을 말리는 걸까요?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대표의 입으로 꼭 해야 되나 지도부에 불리한 게 있나 한동훈 대표께서 김대남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공력을 너무 많이 쓰시는 느낌은 좀 그렇게 대표가 힘을 쓸 인물이 아닌데 오늘 하루에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당 대표가 나설 일이 아닌데 한 대표가 직접 감찰을 지시하며 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. 김 전 행정관의 거취가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여권 내 공감대는 있지만 한 대표의 대응이 자칫 당정을 공멸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자꾸 타겟을 대통령 씨로 몰아가니까 왜 이상하다. 저도 의아해요. 지도 분해에서도 수위 높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.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은 SNS에 한 대표 측근들이 공작 정치 운운하며 급발진이라 싸잡아 비판한 뒤 글을 삭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박근혜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복수의 의원들은 MBN에 한 대표가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이 상황이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한 대표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사면 초과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.